KK! 어 아.. 저거 뭐야!! 아 이거 기타 부르던 KK씨잖아! 어.. KK씨 제가 이상해!! 너의 녀석들은 죽었다 KK가 열이 빠지면 저렇게 처음엔 노래를 부리지 겨울아.. 흠차 흠차 아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아 그래도 오늘 농사 해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음?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500벌이나 벌렸다구 너구리한테 1만배를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갚으면 괜찮을거야 아이고 누구세요? 뾱 누..누구..누구세요? 뾱 어어 삐약이구나 비엑 아이 아이 뾱아 너 우리 집에 왜 있어 음 안녕 애들아 여기는 바로 동물의 숲이야 동물과 인간 공존하며 사..사는 곳이지 그래 그래 뾱아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나한테 말을 해봐 뾱 뾱 아 뭐라는 거야 아래 있는 사람이 말씀해 보세요 뾱이 말로는 굉장히 큰일 났다 sou 그래 그래 일단은 밥 부터 먹을래? 우리집에 맛있는 밥이 있거든 뾱뾱뾱 음 좋다고? 응 그래 그래 음.. 오븐에서 맛있는 쿠키를 구워줄까 너? 어? 팽팽! 맛있는 냄새 팽! 어? 쿠키야? 쿠키야? 야 그거 왜 너 혼자 먹냐? 맛있당 팽! 팽팽! 야 펭귄아 넌 우리집에 왜 왔어 갑자기? 아 이럴려고 온게 아니라 팽! 혹시 인간친구 돈좀 빌려줄 수 있나 팽? 나한테 돈을 빌린다고? 아아 나도 안돼 나도 너구리한테 돈 1만벨을 빌려가지고 너한테 줄 돈 없어 아직 한참 남았다고 너구리가 빨리 갚지 않으면 큰일날거라 했는데 팽? 괜찮겠지 팽? 괜찮을거야 얼마나 빌렸는데? 나 10만벨 팽 10만벨이나? 너 다 어따 썼어? 너 팽팽 썼구나 돈을 아 그냥 팽팽 연마을 가서 다 쓰고 왔다 팽 괜찮지마 어? 얘들아 이대로 가면 이대로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너는 양이잖아 너 무슨 일인데 왜 그렇게 밖에 뛰어와 아니 내가 어제 너구리한테 2천배를 빌렸는데 오늘 20만벨을 갚으라고 하고 그 다음날까지 안 갚으면 2천만벨이 될거래 그래? 너구리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날 안 갚으면 내 지금 남아있는 털 가죽을 다 뜯어서 벌어버린대 그래? 양가죽을 팔아버린다고? 아니야 니가 오해를 하고 있겠지 너구리는 되게 친절하게 나한테 돈을 빌려준거라 뿐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거 그리고 곧 있으면 여기 온다고 했는데 예 비켜봐 숨어있을래 안녕 친구들 다들 뭐하고 있어? 너구라 어 1만벨은 내가 다음달까지 꼭 줄게 다음달이라고? 나도 10만벨 다다음달까지 꼭 줄게 펭 시간을 좀만 더 줘 시간을 좀만 더 달라고? 그래 다들 내가 시간을 좀더 줄게 하지만 나는 만약에 야반도주를 한다거나 그런 녀석들은 참을 수가 없어 다들 그것만 기억해주도록 해 어어 안 도망갈거야 동물의 숲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맞아 이 동물의 감옥 아니 동물의 숲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알겠지? 갔어? 얘들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너네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뭐 뭐라고? 옆집에 있는 여우씨가 산 채로 여우가죽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여구리가? 삐약이 말로는 그 여우 녀석 주먹으로 뿐질러졌다고 하는군요 아이 넌 너 들은 거 없어? 펭균? 내가 듣기로는 돈을 못 갚으니까 옆집에 있던 뱀씨가 다음날 뱀수리 됐다고 들었어 뱀수리! 코끼리씨가 갑자기 사라진 건 못 들었어? 아니 그 거대한 코끼리마저도 한 번에? 응 어제 상하가 뽑힌 채로 죽었다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인간인데 해 난 인간고기로 팔려가겠지 인간고기로 만든다고? 안 되겠어! 난 너무 무서워! 오늘 밤에 우리 기차 타고 연마알로 도망치는 건 어때? 어 좋다! 그게 좋겠지! 그게 좋겠지! 빨리 자자 그러면 얘들아 팽팽팽 왜 자? 잡자리가 좁다 팽 얘들아 준비됐어? 네 됐어 연마알로 가서 평안하게 꼭 살자 너구리 난 너구리한테 어? 돈 빌리기 싫었는데 억지로 돈 빌려놓고 빌려주고선 너무한거 아니냐구 나도다 팽 괜찮아? 지금 너구리는 잘 시간이니까 몰래 이 마을에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큰일 남부가 꿈이야 좋았어 하다라 왜 이렇게 빨라 팽 몰래 기차를 타고 도망가자 하다라 여기 기차가 있어 팽팽팽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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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기차를 놓쳤어 나 먼저 갈게 빨리 와라 팽 빨리 연마알로 도망가자 얘들아 빨리빨빨빵 팽팽 팽 어허 뭐야 어? 너구리가 탈출구를 막았다 빌보로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나가시오 너구리가 기차 통로를 막아버렸는데 빌보로 나갔잖아 너구리가 우리가 도망친다는거 눈치는게 아닐까 어 큰일났다 팽 친구들 안녕 다들 오늘 나한테 줄 수금 돈은 갖고 왔니? 너구라 시간에 내일 모레까지만 꼭 달라니까 내일 모레를 달라면서 왜 야반도 들어와려고 하니 애들아 어떻게 좀 해봐 부탁이야 팽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10만벨 꼭 갚을게 팽 한달 2주만 줘라 팽 너같은 녀석들 때문에 내가 살인을 멈추지 못하는 거야 너 역시 그 뱀아저씨도 뱀술로 만들고 코끼리도 겁쎄버리고 다 니놈의 짓이었구나 팽 이 녀석은 펭귄부리를 뽑아가지고 내 장치장으로 만들어주도록 하지 말이 많아 에이 싫어 이 녀석들이 그리고 진짜 겁을 못느껴봐서 그러나본데 안되겠다 KK 저거 뭐야 아니 이거 기타부르던 KK 씨잖아 오오... KK가 왜 저렇게 큰거죠? 뭐야 노래가 이상해 어 뭐야 무사어 무서워 무사어어 어? 야! KK씨가 이상해! 너희 녀석들은 죽었다. KK가 열이 빠지면 저렇게 저음 앱 노래를 부리지. 저거는 무슨 노래인 줄 하나 가사가? 안. 바로 너희들을 찢어 죽이게 떠나는 소리. 아니 이 동물의 소비를 벗어날 수 없어. 도망가! 아잉! 도망가! 아악 wow 으하아 어어어 도망가야 되더라 으으으 여기는 완전 완전 사치해수 삐알 사치해수 돈을 갚아야 fall 돈을 갚지 않으면 저 KK의 이 근육에 그냥 어우 을 넘 gal 도망가자 근데 우리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거야? 이게 뭐 놓치? 나야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어딘가에 비밀번호가 있을거야 어 그 그 어 그 노구리야 내 돈 내느라고 으아 미워 나는 죄다 미워 못 내놓겠다면 평화를라도 그런 노구리야 미안해 으아 으아 미안해 오우 이건 뭐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너구리야 미안해 이제 들어온 신입주지에 벌써 도주는 해 넌 걸로 백억베리를 갖게 해주겠어 이거 hormonal kk 이 녀석 잡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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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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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게 뭐야 이거 감옥인가 자 이제 우리 동물의 숲을 제대로 즐겼고 이제 가주셔야 겠어 감옥에 갇혀버렸다 네 바로 네 녀석을 너의 시장에 팔아주도록 하지 인간은 비싸게 받을 거라고 안돼 얘들아 살려줘 동물의 숲은 돈을 갚지 않으면 사람들을 가두고 파는 곳이었어 어쩐지 여기 섬에 처음에 올 때 바로 나한테 돈을 그냥 주더라니 다 이런 계획이었다고 이리 와 이리 와 펭귄아 여기야 펭귄 도망가자 펭펭 어떻게 알아 펭 아래 발판 아니 레버를 왜 막아 레버가 있길래 펭 도망가자 얘들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여기서 빨리 빌보로를 찾고 나가자 으흐흐흐흐흐흐 Eth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돈을 못 갚은 마을사람들이 여기서 으 으흐흐흐흐 야! 들켰어! 야 들켰어! 야 들켰어! 야 들켰어! 이러지마! 비판타운으로 고장에 참여해! 잉혈맨쿤! 우리 같이 나비 보배 땅을래? 돈 갚을게요! 돈 갚을게요! 돈 갚을게요!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KK 형 밥 먹을 시간이다 응? 밥이야? 가물고 가서 그저한테 뜯어먹고 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 그래그래 하.. 저 녀석의 사료값만 돼도 지금 5천만 베리가 어? 뭔 소리야? 그냥 예, 이놈의 이 동물 녀석들은 꼴 보이에 시바 응? 하하핳 꼬마야 거기서 뭐하니? 꼬마야 불꽃놀이 좋아하니? 헉,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헛 인섬에도 나가야돼 아아! 인섬에도 나가야돼! 야야야야야 κ.1 오케이 이 그루 맞고 올라가고 작아졌다 커졌으 오케이 이거는 시크릿 우드문 오케이 이거를 비밀의 문을 여기 있었구만 어디로 간거야? 예아! 호호, 저 가가지 너무烈삭다 얘들아 탈출했구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비밀번호가 어딘가 있을텐데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강아지 왜이렇게 커 이런데 한번 찾아보자 어딜 밖에 없잖아 오 큰일났다 여윤아 내가 애들 데리고 왔다 구경해라 여기 있었구만 어떡해 아니 몸이 꼈잖아 아 어떡해 이 도끼였는데 왜 이러지마 이러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삐약아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아 집에 들어가야돼 저 거대한건 집에 못들어올거야 아 아 아 아 어 뭐야 너구리의 소중한 돈 이게 비밀번호였구만 좋습니다 이쁘게 그 물어 난 저런 membership-스러운 여자에게 관심이 없uteur 저기요, 손님. 계신가요? 손님, 당신의 이자가 5천조별로 올랐습니다. 뭐냐고요? 제 맘입니다. 어디 갔어요, 손님? 아니, 이거 비 소진한 돈 4개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지? 섬으로 가기? 뭐야, 다른 섬이 있었네?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어, 문이다. 시크릿문 이 섬에 나가자. 이 섬에 나가는 방법 여기있다. 어, 나가는 곳 여기있었다. 어, 좋아. 아무래도 저 갇힌 것 같은데, 쟤는? 어, 삐약아! 어, 삐약아! 어! 삐약아 왜! 나를 불러봤던! 응. 그냥 부르면 어떡하니? 나의 귀여움을 봐! 똘망, 똘망한 얼굴! 너구리 왔어, 너구리 왔어! 너구리 왔어, 너구리 왔어! 조용, 조용, 조용! 팽팽팽팽! 이 동물의 숨을 나가야만 해! 팽팽! 인간친구 팽팽! 팽! 내가 이런 걸 발견했다, 팽! 어, 이거는? 너구리의 소중한 돈이야. 이게 비밀번호였던 거라구. 그러면 이걸 우리 모아가지고 연말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자, 팽! 어, 그래. 하나만 모으면 되겠다, 하나만. 아, 그거 좋은 소리네! 아이 좋아! 어? 도망간다, 팽! 너구리한테 느꼈다! 너구리한테 느꼈다! 아아! 아아! 너구리! 난 한 놈만 패! 야아! 오케이. 팽팽! 인간 왜 이렇게 빠르냐, 팽! 음, 나울래. 빨리 도망가자! 에이, 팽팽! 빨리 가자, 팽!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어? 뭐야? 오! 여기 완전 비밀장소네. 여기 숨어있다가 나가야겠다. 여기가 들리는구만. 나의 이 오랜 사채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이 근처에 있다.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굴인가? 여기 있나? 아니, 어디 숨은 거야? 옆집이구만. 자, 좋습니다. 사업도 찾았고 이 사체에서 어둔 열어달라고 어, 오케이. 어, 삼자. 아무것도 없네. 나 여기 숨어있을게요. 아, 자, 무시무시한 K.E.K.인이어서. 어, 어딨는거잉. 나 화났당! 어딨쓸! 어딨냐고꼬! 이 집인가 뭐꼬. 여깄다, 이 양녀석! 이 녀석이 계속 소리가 났구나. 이 녀석을 잡아! 어? 그래서 소리가 많은데요, 사장님. 니가 뭘 알아, 이 개주지!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개집에 들어가서 개밥이나 먹고 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르신 잘 못들어가지고잉! 안녕! 이거 돈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한 개를 못 찾겠네? 어, 뭐야? 어, 비밀장소네? 우와! 이거 뭐야? 오! 여기 안전하겠다. 여기 딱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겠다. 진짜. 여기서 몰래 지켜보다가 상황을 보고 나가겠습니다. 너구리다. 저기 너구리다. 아이, 뭐야? 아, 껴가지고 앞으로 안 가지잖아! 아이씨! 아이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무 좋아보인다, 야! 어떻게 들어가냐? 야! 야야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잉! 너? 삐아가 너무 말투가 왜 이래 야 좀 맞으니까 사람말을 좀 하게 되더라 야 야 저거 사람이 내는 소리 맞아? 야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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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들켰어 진정해 이거 줄 거 있으니까 빨리 줘 빨리 줘 야 만원 후원 어 좋아 다 모았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살아 돌아가면 하면 된다고? 야 완전 들켰어? 완전 들켰다고? 아하하하 아하 지금 내 친구들이 다 잡힝 손님? 오우 돈을 갚으셔야 einzel 오 Carrie dumped premier 돈이 갚힌다 JK 저 녀석 잡어 이 정도만 갚아줄게 두더지 같은 녀석 아까부터 이 녀석만 안잡혀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다 안다 소리가 들려 이것만 안하더라 너 혼자 도망치면 저 녀석은 사지가 절단이 날거야 니 친구들은 말이지 감옥에서 기다리겠다 빨리 가야돼 친구들을 살려줘야돼 놀이따의 동물친구들 여기는 사치엔숲이었어 여긴 나가야돼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이쪽으로 몰래가서 한번에 떨어지는게 맞아 너구리가 있는지 확인 좀 하고 너구리가 있는지 확인 좀 하고 도망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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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6 공공사역 뭐야오오~~~ 너 공공사력 으으으はい 얘들아 공공사력이야!! 야 너 카트있어 카트!! 어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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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카트를 줘! 고맙다 잘 있어라 사체에 손을 나갈수없어 다나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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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엑ㅏㅏㅏㄳ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versuchen ㅁㅏㅏㅏㅏㅏ 이래서 거기에 무인숙 incred울reten ㅁ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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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der 오늘 회사는 시청 mean 아29 네 7 이 역시 도움도 맞춰보자면 큰일난게 분명해 괜찮아 괜찮아 옆마을에서 도움을 청하면 돼 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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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 할미 야 다 온거 같애 빨리 내려야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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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야 일로 끌고와 암 사라져 삐약 인생 20년 드디어 칼을 드는구만 야 연마 아리야 여기 숨어있다가 공격하자 좋은 생각이야 삐약구리 공격 농짐 노오오오 구리 내 케이 아주 다단하네 케이키 만나봤구만 어색했다 노오자 상대 알겠어 마스터 죽일까? 응 오케이 아하 아 너 정체가 뭐야? 혹시 아이언 치킨? 너 정체가 뭐야 어 내 정체를 말할ONEY 같으면 이이이이익 스크랩 와 아 Trail 위잉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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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 치킨 45 그러지 안개 사치의 수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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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 착하 착하